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시가 뇌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2023 뇌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3월 9일 기본계획 언론 브리핑에서 미확정한 차량기지를 내년 4월 폐쇄 예정인 도축장 부지로 결정하는 등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차량기지는 복문 아들목에서 물로동 농경지로 변경 계획했지만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인근 대체부지 검토 요구가 강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이하인 총사업비 증가율 1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근 시 소유 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부축장 부지를 활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철도 노선 계획은 검단 공단로 통과 기존 노선을 유지하고 역사는 12개소 차량은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상용화된 철제차륜 에이지트 방식을 채택해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대구시가 27일 개명대학교 뇌연구소 주관으로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뇌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2023 뇌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뇌과학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성과와 디지털 뇌건강관리의 중요성 뇌산업에 대한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학계 의료계 스타트업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뇌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디지털 뇌건강관리를 주제로 각 강연자의 주제 발표 후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뇌산업 활성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 공연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 공연예술연습공간의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넉 달간이며 무용, 음악, 연극, 뮤지컬 등 공연연습, 최종 리허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 소재의 공연예술단체나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적수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기대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와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 문의하면 됩니다.